지금부터 조선인민군 창근 75돌경축 열병식을 록화시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1948년 2월 8일 너무도 소박한 복장에 너무도 청소한 무장으로 이 군대의 장건식을 올려야 했던 그날은 전설적인 강군사의 첫 태기가 되었습니다. 청년 잊을 수 없는 그날로부터 2만7,395일의 날과 달이 흘러 장장 이룬 다섯 해. 정규적 혁명무종의 첫 열병식이 고행된 그날의 평양역 광장에서 오늘의 김일성 광장까지 미정으로는 앞의 지척이건만. 검은의 그 첫걸음이 강군의 온도에 이르기까지 하루하루 한걸음 한걸음에 묻어온 값비싼 선혈. 몸껏 해친 주령은 그 얼마였습니까? 미민족의 역사에서 한순간에 불과한 지난 10년. 허나 그 10년은 전대미문의 도전과 시련 속에서 우리 국가의 전략적 기위와 조선 반도 역학 관계의 새 판세를 결정한 기적의 연대였습니다. 고병청으로부터 세계적인 핵결이감으로 지정학적 열쇠로부터 전략적 강세로 청소한 신생강화국이 군사 초대룸으로. 진정 우리 혁명무종이 걸어온 강군공설의 길이자 우리 조국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길이고 우리 인민이 전쟁의 참화를 모르고 누려온 행복과 볼일이. 평양의 길이었음을 조선의 2월은 힘있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수도평양의 김일성 광장입니다. 잠시 후 여기 김일성 광장에서는 조선의민군 창건 75돌 경축 열병식이 성대에 거행되게 됩니다. 이번 열병식에는 영예기병종대를 선두로 항의대 7연대 상징종대와 75년 전 2월 8일 그날의 군복차림을 한 첫 세대 조선인민군 상징종대를 포함한 우리 무장력의 기본 전투부대에서 온 46개의 도보정대와 14개의 기계화종대, 총 미순계 열병종대가 참가하게 됩니다. 오늘 영광의 이 광장으로는 75년의 잔고한 육사적 행로에서 백전백숭의 기적과 위훈으로 이 한 조국의 존엄과 명예가 되어주고 그럴 줄 모르는 은민의 힘과 의지가 되어준 장한봉러국의 아들딸들. 묘한 우리 군대의 성대한 장군기념행사를 관람하기 위하여 각계층 수도시민들과 전군의 각급 부대들에서 온 대표들과 경량시안의 각급 공사학교 교직원 학생들, 특별 대표로 초대된 원군 미품 선구자들의 인파가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무적의 철의 대우를 이끌고 이 광장을 분무당당히 누려나가게 될 군 장령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오늘의 열병식은 공화국 무력의 현대성을 힘있게 화시하게 될 참의력의 가슴 뿌듯한 시위. 신심과 용기만을 배가해줄 주체적인 무력심이로서 세계열병사의 또 하나의 기록으로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열병식 주학을 맡은 공화국가합창단 관연학단이 광장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혁명군가의 장쾌한 선률로 열병대와의 충천한 사기와 자신심을 배가해줄 군 예술인들에게 전체 참가자들이 열렬한 박수를 보내며 환호해주고 있습니다.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 발전권의 억척 담보를 위해 조선노동당이 내린 중대한 선택과 용도가 얼마나 강대무기한 절대력의 실체를 키웠는가를 세계 앞에 다시금 명백히 해둘 역사의 비상한 시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 부착을 해! 아! 미래의 힘! 미래의 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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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학 국무위원장 동지 조선인민군 명예의병대는 당신을 영접하게 하여 정렬하였습니다. 사열해 주십시오.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명예의병대와 궁화궁 무적의 주요 부대 군기들을 사열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국방성 지휘관들과 대전합부대장들을 비롯한 조선인민군 장령들이 정중히 영접했습니다. 이당과 혁명의 탁월한 수령이 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경장이 시며 전체 군 장령들이 일편단심 원료리 흥모에 따르고 늘어모시고 받드는 김정은 장군을 공공의 권군절 기념결병강장에서 영접하는 방성 지휘관들과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 합부대 지휘관들 가슴속에 끌어찌넘치는 적정금지영의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립니다. 강대한 우리 국가의 절대적 보기에 위대한 대표자이시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정리하는 김정은 동지 공공군의 75년사를 가장 빛나는 승리와 영광의 최일철종에 올려세우시고 세계 최강의 혁명 무력이 강대한 힘에 대한 그나큰 자부심을 안고 자리의 탄생이를 성대히 경축하도록 해주신 김정은 동지께 군 지휘관들은 삶과 최대의 경의를 드렸습니다.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원대한 강군 건설 대업을 영웅적인 투쟁정신과 혁혁한 무궁으로 벗들며 군력 강화의 초석이 되고 밑불이가 되어 온 믿없고 충실한 군 장령들과 따뜻한 담소를 나누시며 뜻깊은 건근절을 맞는 우리 혁명 무적의 전체 장병들을 뜨겁게 축복해 주시옵니다. 총비서 동지께서는 해마다 맞이하는 건근절이지만 국가부흥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오늘의 건근절 이 밤은 빛나는 승리와 전통을 아로서겨온 우리 군대의 자랑찬 연륜이 세월의 흐름에도 역사의 광풍 속에서도 억세게 줄기차게 이어질 것이라는 확실을 더욱 굳게 해주는 못 잊을 영광의 밤이라고 감히 깊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광장 전광판에는 오늘의 경척열병 광장을 향하여 출발하는 항공 육전경들의 모습이 현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광장 전광선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먼저 4명의 항공 육전병들이 4인조 원형을 짓고 있습니다. 4인조 원형에 4명의 항공 육전병들이 1명씩 접근하면서 8인조 원형을 짓고 있습니다. 8인조 원형 중심으로 접근한 항공 육전병이 대담하고 민첩한 기괴 동작으로 직경 2.4m의 원중심을 통과하면서 경축의 불보라를 펼칩니다. 5명의 항공 육전병들이 6명씩 접근합니다. 5명의 항공 육전병들이 5명씩 졸을 모아 나선 강야를 하고 있습니다. 5명의 항공 육전병들이 5명씩 접근합니다. 2명의 항공 육 Zguve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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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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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열병식에 앞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기개양식이 고행되었습니다. 열병군의 출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기를 향해 격린! 전체 인민군 장병들이 국기의 격리를 표하고 있습니다. 열병광장에 도열한 조선인민군 연합부대 군기들이 국기의 격리를 표하고 있습니다. 국기의 격례! 전군이 영광히 이 광장을 우러러 국기의 격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검색 국기에 엄숙한 격리를 표하는 위훈의 군기들! 검색 국기의 엄숙한 격리를 표하는 위훈의 군기들! 검색 국기를 뮤직한 격리를 표했던 를 무침 내원해! 무궁토로 강대하고 번영할 봉화국의 가장 보륵한 상징을 강군의 상징기들이 견건히 마중하는 적동의 화폭입니다 강군이 없으면 강국도 없듯이 군기가 빛을 잃으면 국지도 빛날 수 없다는 진리를 역사와 인민 부대들 앞에 새겨주며 이 공화국이 외대한 힘과 존엄에 절정해서 빛나오릅니다 더욱 고세차게 나붙여다오 우리의 존엄이고 승리이며 미래인 성스러운 남홍새 공화국이여 그대의 눈부신 빛발 열정의 풀덕임을 지켜 우리 장병들의 심장의 피는 더욱 붉고 붉으리라 그 언제나 영맹하고 또 영맹하기라 우리 장병들의 심장의 피는 더욱 고세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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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부한 그릇의 목숨은 단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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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 조선인민군 장군 75돌스를 맞으며 빛나는 조국이 조합되는 속에 스물한발의 리퍼가 발톱되고 있습니다. 이중류의 강군사를 신께 추동해온 불태의 향도력! 무급강병의 대업 시련에 일신전력 분투해온 위대한 당, 위대한 시대에 중심으로 드리는 최대의 경위가 장엄한 리퍼의 포성으로 물려버립니다. 지구의 강렬 지구의 강렬 전화의 용사들 75년을 일기와 함께 일시매진해온 중세대의 천국과 인민이 정이 드리는 경이란 듯 미코가 계속 발사되고 있습니다. 전화의 용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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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동지, 열병 부대들은 당신 사회를 받게 해서 정렬하였습니다. 국방상 대장 강수남!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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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서 동지 열병식은 준비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열병식은 준비되었습니다. 정비서 동지 열병식은 준비되었습니다. 정비서 동지 열병식은 준비되었습니다. 정비서 동지 열병식은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군대의 상징종대인 영리기병종대가 드디어 열병행진의 첫 차옥을 되짚었습니다. 정비서 동지 열병식은 준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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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서 동지 열병식을 장비하는 고속에 투생하여 구성들의 가슴속의 영혼이 확내가야 할 신념의 바탕을 복성에 이어두며 기사들은 오늘도 미혁명 구속의 제1정대의 일률의 방상으로 서 있습니다. 초북해방 전쟁 시기 진의중대 상징종대 현찰의 경통무 박성봉 심장환 전병호 관군사의 별처럼 빛나는 그날의 진의중대원들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숨을 내낸 진이 필요소 지키는 동위 그것이 바로 이 혁명무적의 불변의 전통이더니 그 전통 빛줄처럼 이어 이 조선의 심장을 끝까지 지키라. 75년 전 이 군대의 조립을 이루었던 첫 군의 대원들이 성스러운 추억을 불러일으키며 열정의 광장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총대가 약해 한국의 피는 물을 닦아야 했던 인민의 풍선에 새나라의 독기보다 혁명의 풍기부터 안겨주신 대한수명님의 권군 업적을 순홍히 생겨주는 비멸의 상징대호 권군사의 전설로 기록된 부족의 전투대호를 이끈 냉정들인 최현, 보지노, 유경수, 최강, 이불설동기들을 비롯한 이 군의 첫 세대 지휘관들이 영예 높은 군의 상징대호들과 보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군사를 알기 전에 순홍본조한 총신들이었고 적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공폴레촌률한 농장들이었으니 위대한 농장의 세라에서 살아난 불혈의 맹장들이 기능이 되고 핵심 골간이 되어 혁명구적의 전개화를 강력히 현인해 온 것은 이 군대 무료의 성장과 발전의 법칙입니다. 백정백숭하는 군대 이 복귀한 명성과 명예를 이 군대의 영원한 이름으로 물려준 공헌한 군격의 자랑스러운 그룹이병들 그들이 부대부를 바라먹는다. 이분의 정신과 녹슬이오 국무국 역사의 가장 강리나고 위대한 세대가 되라고 우리들을 격려해 줍니다. 재집을 쩡쩡 울리며 충성의 호위되어드리 비풍 강당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 선두에서 총명의 최고 청와부를 지켜선 붉은 방태부대의 공중함 위험의 호위 저정대가 강순철 상장의 인설하에 나아갑니다. 오직 백두의 혈통만을 얽매하는 그 영감스러운 본분과 현절한 의지가 역사에 입안 여전히 진입의원들의 가슴을 더욱 뜨겁게 달구어주고 있습니다. 동화국의 최고 존엄을 벗건이 수호에 가는 추정의 경리무적인 국무위원회 경리부총대 김철규 상장이 선구에서 나갑니다. 혁명은 곧 수령호위라는 절대품들의 신념 열경대원들의 신천 발포능에 염섰습니다. 당중함 골위의 전이부대 제일결사대 우위국 총대를 김영호 총장이 이끌고 나갑니다. 당중함 골위의 전이부대 조국과 인민의 운명 조선만대의 미래가 실린 엄숙한 사명을 안고 당중함 골위의 천겸 만겸의 신념의 방패를 이룬 너무 고위 전사들입니다. 박찬식 상장이 지휘하는 부위사령부 열병대원들의 가슴마다에 끌어선는 신념의 위안이 혁명의 사령부를 무순으로 사수하자 조선 혁명가들의 신념의 표대 승리의 기침하냥 백두전장의 날에 치던 붉은 정신, 붉은 맹세가 억세게 살아넙기는 충성에 되어옵니다. 지금 광장도 조국의 극대결이 전선을 지켜선 전선 대전압부대 정보들이 결정의 기상인 자기의 봉기도를 앞세우고 공무당당히 들어서고 있습니다. 공단장들인 김성철 상장 여초롱 상장 박광주 상장 최두영 상장이 선두에서 공군의 기상과 위험이 어린 전검을 믿겨들었습니다. 이의 존엄을 건드리는 자 이 땅에 살아 숨실 것 없다. 너흥불이 군대 지휘관들이 역필승의 대적 의지를 안고 상렬의 칼을 뽑았습니다. 서슬투른 이 장검으로 가중스러운 역도의 무리들을 단칼에 베어버리고 내 영토를 수목할 멸사의 의지 뒤집는 걸음마다에 우려칩니다. 장군에서 강군 하이로 멈춤없이 이어진 그 장군한 노동에 얼마나 많은 이들의 고귀한 노과 선혈이 승비어있는 것이던가. 가장 주남하고 격렬했던 결정의 원독들에 우수한 시련의 출령들마다의 승리의 표대로 납여온 저성스러운 기폭들에 초극운 인민은 가장 열결한 축하와 뜨거운 격리를 얹어주고 있습니다. 기폭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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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극운 인민은 가장 열결한 축하와 뜨거운 격리를 얹어주고 있습니다. 조기의 바다 지켜 영생하니라 그 어떤 경량에도 공풍에도 흔들림없을 이 신념의 맹세 결사에 각오안고 충성과 위분의 항로만을 새겨가는 더운 해병들 격정의 바도마냥 설레이는 이유래 열병광장을 기운 척에 누려가는 영영난 해병들을 김명식 해군대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광역 동군대장 이끌고 있습니다. 김광역 동군대장 이 당을 따르는 신념의 항로에 충성과 외국의 비행원을 살려가는 하늘의 결사대들 결사대들 위의 전투정신과 역량으로 추극의 하늘에 충성의 지범을 벗들어 올릴 불타는 결의를 다지며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땀없는 경험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화군 구역의 핵심군정인 추리학군 미사일 전투원들을 김정길 상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신병이시여 영영만 내리시라 가장 공격적인 억제력을 언제든 행사하여 전략적 임무를 반행할 수 있는 임존 태세를 자신만만히 시위하며 조성노동당의 믿음직한 미사일병들이 엄청 고폭을 매짚고 있습니다. 신출 기모라는 말지산 전법 용의 주도하고 변화무쌍한 작전 행동으로 적진을 결환시키며 복잡이한 최후의 일격을 가할 수 있게 언제나 준비된 미군대의 미군대의 무쇠 주먹 특수작전군 총대가 이봉춘 총장을 선두로 용진해갑니다.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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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의 상장인 수도버이의 청년요소를 지켜선 구세방태부대인 제91군단종대가 군단장 최광일 총장의 뒤를 따라 전진해 나갑니다. 한몸이 그대로 방탄적이 되어 평양의 관문을 불태의 선으로 굳건히 터져나갈 순천한 사기에 넘쳐있는 수도당우 전역의 영사들입니다.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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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나라의 불운하물을 뽑았던 수도의 강철기둥 회원 경기도 저희가 무리의 반항공 정성 영양 FL 이란 이 부대가 지켜선 방어선 주행은 평양이 있답니다. 이 부대가 지켜선 방어선 주행은 평양이 있답니다. 수비의 서쪽 판문을 철격으로 지켜가는 제3군단 전사들이 안중앙 사수의 붉은 신념을 안고 자신심 넘쳐 이 경찰총장의 뒤로를 따라 행진해 나갑니다. 정국의 동해양을 억척으로 지켜선 제7군단 종대가 군단장 최촌길 총장을 선두로 신천 발걸음 내짓고 있습니다. 정국의 동해양을 억척으로 지켜선 제8군단 종대 정국의 북경 관문에 일패의 보루 까방위의 성세를 초롱성으로 쌓아가는 제8군단 종대 이 단계 불근사상 계급적 사명감이 온 몸에 미국 버치는 온 수호자들의 배우를 김학철 총장이 인선하고 있습니다. 군단장 안영환 총장을 선두로 나아가는 제9군단 정도 군대, 군과 소령을 우러도 현대! 비록 평양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남은 언제나 한중앙끄락을 두고, 조국의 북쪽 관문을 금성철벽으로 지켜가고 있는 충직한 초병들에 배웁니다. 중계 동부 정선을 최격으로 지켜선 1단격의 충성의 불군대로 제10군단 동대가 범영수 총장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 갑니다. 이 혁명 무적에 빛나는 시원이 열린 백두성산의 정신과 성적을 안고 평양으로 달려온 혁명의 보양지 판단! 말지산의 번거지에서 온 우선 장병들이 무종한 왕숙에 타지는 불같은 맹세! 이 혁명의 발원지이고 국민의 성결무호한 정신적 기둥이며 이가의 상징과도 같은 백두성질을 극끈히 지켜보겠습니다. 공수님, 총리의 복교는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제10위군단 중대가 고인철 총장의 인설하에 기세방당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공렬의 돌파구는 언제나 땅크가 열어져 낀다는 강다른 잡으로 고세심장 끓이는 공렬의 화신들 이 인민군대의 영감성과 영웅성의 상징인 땅크병들의 대화가 불어서고 있습니다. 천하제 1명장을 높이 모셔 승리만을 돌쳐갈 위태의 무새철갑사단 일당백 땅크병들을 기용준 총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75년 전 승리 만겨주신 영광의 군기를 휘날리며 첫 땅크 열병식을 고행한 빛나는 영역이 오겨있는 대화 흥많고 영웅에 높은 그 이름 조국이 알고 세상이 아는 흔히 서울 요경수 제 백방옥 땅크사단의 용감한 땅크병들이 고종수 중장의 뒤를 따라 백걸음도 비색차게 나아갑니다. 백두산 정신 백두산 전법으로 백승 떨치는 무좋해 부족의 기각 부대에 섬 계단 그 어떤 왕수도 반리에 앞선가고 임의의 작전 지대도 일격에 타고 완절 강대한 승 ê정철 중장 제425기계화호병사단종대가 기운 철에 나아갑니다. 인민군대의 첫 기동타격부대로 조직된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찰풍같은 공격정신으로 이분만을 떨쳔 벽에 절각되어 김철희 중장이 입구는 제815기계화호병사단종대입니다. 김철흥 중장의 뒤를 따라 제815기계화호병사단종대가 나섰습니다. 백두밀림에서 혁명의 일세들이 창조한 물구대 투쟁중신 백돈 싸우면 백돈 받아 이기는 결승의 전통을 끝끝이 계승해 나아가는 강철의 정예후대 단중앙이 가리킨 정전 방향에서 단 한순간의 주저도 단단치의 탈선도 모르는 흔히 병들의 배웁니다. 처함의 출력도 사탕치는 강화도 단순의 강행돌파며 동작의 무쇠발급으로 진격의 개척낙을 이어집기는 용맹한 선봉대어 제815기계화호병사단종대가 심차게 보호합니다. 김영철 중장이 앞장에 섰습니다. 김영철 중장이 앞장에 섰습니다. 김영철 중장의 공격정신이 도와주하는 역할 연기 이창호 중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창호 중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신격의 돌파구도, 대건설의 개척로도 우리가 열자. 위가능을 모르는 전투적 기질과 강력으로 조국 수호와 사회주의 건설장마다에서 고기에 공헌 돌쳐가는 제21 공격여단 종대가 김용준 소장을 선두로 대신 든든히 행진해갑니다. 적들의 그 어떤 검사적 기도도, 침략 장비도 일격에 짓붙여버릴 수 있는 도도의 전단 검사 과학 기술을 경기한 현계전의 능수들. 제22 핵화학대대종대와 제208 전자교란전대대종대가 영필성 소단과 김명조 대자를 선두로 깔끔은 높이 울립니다. 오늘 우리 혁명 무력은 이미의 전쟁 방식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고 군수들의 배웠던 고발 책정도 철저히 기할 수 있는 첨단화된 현대적인 군으로 그 전투적 의력을 더욱 대가하고 있습니다. 인민 포위의 최전방에서 보니당의 보살팀의 손길이 되어준 안중앙의 별동대 그 당의 순절이 되고 혈규가 되어 덕했던 수도 박력전에서 불멸의 위흥 아로색인 군기를 안고 제1기동병원 총대가 국명삼 대자의 인설하에 나갑니다. 대북이요 파고란 군사 사상가 군사 전략가들을 위대한 스승으로 높이 모신 제 본군사의 8년을 영광의 처우가로 새겨온 각국 군사대학 군사학교 총대들이 빛나는 명성 떨치며 의병광장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강림하는 참위 국방의 최고 학원 그 이름도 존업 높은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총대 성두의 청명도 총장이 있습니다. 동화국 위협의 최고급 군사지휘관 양성의 중심기지인 김종일 군정대학 총대를 김명남 상장이 인설하고 있습니다. 이 당의 군정간부 의비 육성 정책과 방침을 높이받들고 혁명별의 핵심 진지를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군사교육혁명에서 기체를 들고 나아가는 평지 높은 대학입니다. 국민군대의 정치 사산 강군화 고독 강군화 시장에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정치 일꾼 양성의 원정장 김일성 정치대학 총대 주 성남 중장을 따라 나아가는 저 정의한 대화의 발끄름 소리에 적들과의 대결은 물리적 힘의 대결이기 전에 사상도 신념의 대결이라는 철의 진리가 신입계에 멸치옵니다. 1, 2, 3 공화국 무력의 제1군정인 해군 건설에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이 어린 공기를 앞세우고 행진해가는 김정석 명칭 해군대학 총대 첫 세대 해군 영장들이 필요없어 열어놓은 위견의 심로 따라 신념의 황족 대형을 이루고 나아가는 세세대 해군 지휘관들의 총대를 김정석 해군 소장이 인선하고 있습니다. 이 공군 특위의 백성의 전투정신과 투쟁기지를 영원한 교본으로 틀어두고 국민 공군 강화에 초속이 되어온 공부인명 대학 김책 명칭 공군대학 총대가 신재울 공군 중장을 따라 나아갑니다. 김정석 김정석 75년 전 여국 무적의 첫 군기를 수여받고 정규군의 첫 열병식에서 제1종대로 나섰던 명강안도 일당백 싸움꾼들을 키워내는 활력있는 군사학교, 등본 명칭 종합군간학교 종대가 백금협 총장을 따라 나갑니다. 동철의 이 태어 속에서 자란한 혁명항군의 맹장들의 혁혁한 부분이 얻어있어서인가 공지로 더욱 빛나는 기폭입니다. 무창선대자가 이끄는 모진우 명칭 고병종합군간학교 종대. 위대한 영장의 장적인 고병철학 고병종시관을 심장에 채워앉고 고병강군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나갈 세세대 지휘관들입니다. 동군별 대자를 선들어 혁명항군 총대가 나갑니다. 한없이 따사로운 어버이 등 속에서 단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원조하는 찬나고 대견한 기승자들. 선년들의 넋을 안고 신념의 배, 충성의 배를 뻔끗이 이어가는 신념의 초대자들의 대우가 고지 원수님을 이러르며 공세의 환호성 높이 충청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아버지인 김정은 원수님, 우리의 집은 방에 품다. 우리의 집은 방에 품다. 이 적자의 폭염 속에서 위당이 안아 키운 혁명의 핵심 혼란. 강군의 미래를 뽐매고 나갈 고비대가 전역특 끌결하기에 위당과 국가의 조속은 억척 부터이며 이 혁명의 행군길은 공주 위험과 백승의 행로로 끝없이 빛날 것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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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를 뚫치며 오더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영웅족 조선인민군 도병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쪽위 방사포 전개들이 정맘한 결정의 화폭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군의 멸족의 기사 안고 나아가는 국민군대의 제1병정입니다. 이에 포병 무적이 도달한 최고의 현대성과 선진성을 과시하며 초강력 발연발 공격무기인 600mm 초대형 방사포들이 위풍당당히 광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초강력 병기들의 장엄원 철의 대화를 맞이하며 원중들은 위당의 핵 전투원들에게 열리지 않습니다. 연결한 환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무력의 선진성을 대표하는 전략무기들이 은이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력이든 이 국가의 조건과 안전을 침해하려 될 때엔 강의력한 반격으로 응징할 공화국 핵 전투 무력의 절조한 실전준비 대세를 서시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의 진정한 경화와 안전은 오직 강력한 저의력에 위해서만 반보되며 국방이 강이야 한국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는 진리를 물병의 주로를 메우며 전진하는 저 영천 힘의 대군이 뜨겁게 운변하고 있습니다. 적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저 힘의 실체 이에 추적을 겨냥한 저 병기들은 방해 발사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 억제와 전쟁 주도권 쟁취에 중대한 사명을 지닌 이에 백전투 부대들 장엄한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욱 원기되고 더욱 강해진 절대적 힘의 실체로서 미국과의 안전과 미래를 굳건히 당부할 조선노동당의 불변의 국방력 건설 위지가 저 영영한 흐름에 비껴봅니다. 지금 광장으로는 이 자랑스러운 허성 거병들이 최강의 절대 경기들을 위시하여 영척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성두에 적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덜씌운 321호 영웅 발사대차가 나아갑니다. 75년 전 그날에는 무도 청소한 중기막에 실어야 했던 강군의 꿈이었습니다. 그나마 오늘은 이 행성 최강의 절대 경기에 반드시 당당히 씻고 나아가는 조선의 힘입니다. 무도 청소한 강철의 절압체가 아니라 가장 뜨거운 애국의 피와 가장 위대한 혁명에 역시 살아넣지는 우리의 생명체 관중들은 궁화국 전략력의 흐름을 한없는 금지와 강정으로 안고 얼강의 박수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단지 정착한 핵탄두나 추진체의 위력으로만 가늠할 수 없는 우리 화성포의 진짜 위력은 바로 붉은 사상과 견결한 혁명 정신에 있음을 궁극의 영광 빗발치는 축산일 2월은 응숙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축하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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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전지 풍파가 몰아쳐도 비혁명 무력은 김정은 동지의 절대적 권위와 혁명 사상을 절싸움이하고, 그의 위대한 용도에 절대 충성, 절대 복종할 것이며, 살지 조선의 승리적 전진을 부족의 총대로 대안한 힘의 강세로 튼튼히 간보해 갈 것입니다. 조선인민군 장관 75들 경축 연령시군, 이 국가 무력에 강한 무궁한 강대함을 더욱 억신케 하고, 미식 사기기 건설의 전년적 발전을 위한 전인민족 진군의 일승의 심심과 용기를 택배해준 혁명적 경사, 이 깊은 정치적 사견으로 조국 정사의 견문자로 바로 새겨질 것입니다. 이 조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시고, 이의 금지 높은 삶과 찬란한 위대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은 동지 만세! 무궁토록 강해지라! 백승만을 떨쳐가라! 위대한 우리의 혁명 모경이오! 조선 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인 동쪽 조선인민군 반세! 동쪽 조선인 동쪽 조선인 aben이 tendon 동쪽 조선인 음식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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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